가을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심해지고 또 여러가지 밥맛이 도는 그러한 참 무르익은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이 되면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특히 감기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먹는 음식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운동하고 또 마음관리를 잘하고 또 영적관리를 잘하는 것이 이 가을철에 영과 혼과 육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쾌적한 삶. 그야말로 흠없이 보존되는 그러한 삶. 자산외과전서 5장 23절에 은약하신 그 말씀대로 그야말로 전인이 다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이 식습관 관리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식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청고마비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을 찌는 그러한 계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욕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특히 여름 동안에 땀만이 흘리고 또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상황 속에서 또 에어컨이라든지 또 밖에 그냥 뜨거운 그러한 태양빛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의 몸이 많이 쇄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은 환경이 쾌적해요. 그 주위 환경들이. 그래서 그 식욕이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럴 때 특히 성인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분들. 이 성인병이라는 것은 연세가 이제 40, 50이 되면서 당뇨나 고혈업이나 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러한 만성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질환들이 참 식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조절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혈압도 추위에 좀 이제 서늘한 아침 그러한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혈압이 올라가기가 쉽고 또 오후가 되면은 날씨가 비교적 쾌적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교차 속에서 우리 몸이 비교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러한 상황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운동하고 음식을 섭취할 때에 특히 가을철에 나오는 여섯 가지 대표적인 그러한 과실과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밤이죠. 밤. 그리고 또 대추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김장철이 되니까 배추가 많이 나죠. 배추. 배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석류. 석류라든지 또한 굴. 바다에서 나오는 굴. 그리고 모화과. 이렇게 대표적인 여섯 가지의 음식이 우리 가을철 날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유용한 음식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예수님 다이어트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예수님이 즐겨 드셨던 그러한 음식. 뭐 석류와 모화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석류는 색깔 자체가 참 아름답죠. 그래서 마그네슘이나 아연이나 구리. 이란 그리고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혈관 질환에 심장혈관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그 혈관의 혈행을 혈액순환을 매우 좋게 합니다. 그리고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는 섬유질이 많았습니다. 섬유질. 그래서 그 좋은 섬유질이 우리의 장을 건강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게 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체중 조절을 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가 매우 좋은 음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고자 하셨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게 열매.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시기가 바로 가을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다 가을철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동안에 봄, 여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 참 얼마나 농부들이 잘 가꾸었느냐. 사과를 잘 가꾸었느냐. 배를 잘 가꾸었느냐. 이러한 과실을 잘 가꾸었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와 수확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나무요. 우리는 마치 가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맛있는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적절하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밤이나 대추나 배추나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C도 많고 세무줄도 많고 적절한 그러한 아연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러한 나트륨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절이 돼서 혈압을 잘 조절시키는 그러한 대표적인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건강은 첫째 중요한 것이 뭐냐. 혈액순환이 잘 되면 돼요. 혈액. 그래서 운동도 하고 혈관에 좋은 음식들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녹황색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 활성산소 이런 것들 또 항산화 효소가 많은 과실들이죠. 녹황색, 야채, 과일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음식을 들면 항산화로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활성산소라는 것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산소 분자 중에 전자 하나가 부족해. 그래서 그 산소는 매우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전자들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자가 뺏기면 또 그 다른 산소들이 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뺏기고 뺏고 뺏기고 뺏고 하면서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DNA, 유전인자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혈관들을 파괴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종 혈관질환, 성인병질환, 심근경색증, 뇌혈관질환 또 DNA의 파괴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듣느냐, 듣느냐, 먹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음식이 왜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인가 이런 기저는 우리가 분자생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양자역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에는 파장이 있는 거예요. 파장이. 에너지 파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입자냐 파장이냐. 이것이 양 갈래로 더 이상 이게 잘라지지 않냐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양자인데 모든 물질이 다 그래요. 그 양자는 파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어요. 밀입자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는 반드시 고유의 파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파장들이 우리의 몸의 세포의 분자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왜 암 유발 인자들, 니트로스 화합물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유황화합물이라든지 이런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해로운 그러한 가스나 이러한 물질들이 왜 암을 유발하느냐. 그러한 분자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파장이 우리의 정상적인 세포에 악한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병을 일으키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진동과 울림. 진동과 공명이라고 하는 물리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좋은 영향 또 나쁜 영향으로 병들게 하거나 치유가 되게 하거나 하는 그러한 교환이 있다 이거예요. 울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음식은 우리의 몸에 좋은 울림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 나쁜 음식 나쁜 음식은 대표적으로 불에 태운 음식이라든지 포화성 지방이라든지 불포화 지방은 좋지만 이러한 포화성 지방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분자구조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인데 운동관리. 운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혈행을 좋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의 근육을 늘렸다가 수축했다가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혈관들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근육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아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왜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 이것이 왜 우리의 몸에 탁월하게 좋은 것인가.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일본 어떤 의사가 쓴 책이 있잖아요. 왜 걸으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아리 근육, 사실 우리의 다리 근육이 3분의 2가 다리에 모여 있어요. 그 근육이 규칙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산소를 태우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방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아리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깊은 말초혈관까지 그 혈액이 잘 돌도록 이렇게 펌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발목 펌프 운동 이런 것들이 유행되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정아리 근육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장혈관, 또 우리의 모든 몸의 혈행을 좋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늙을 때, 노화 과정을 겪을 때에 맨 먼저 늙은 게 뭐냐. 발이, 다리가 맨 먼저 늙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보면 그 사람의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짜 발이 많이 늙어져요. 혈관이 늙어져요. 혈관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혈관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혈관이 깨끗한 사람은 타고 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장수하는 거예요. 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모든 장수 음식들이 다 혈관에 좋은 음식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늘. 이게 탁월하게 혈행장애를 좋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빠른 걸음으로 파워워킹을 하는 그러한 운동. 물론 가을철에 여러분 운동할 때에 아침이나 저녁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후 한 2시경에 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 운동 때 사고가 많이 나요. 갑자기 뇌절중, 심장마비 많이 걸립니다. 골프 치시는 그러한 참 중장년 분들이 아침 새벽에 골프 치다가 심근경색증을 앓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우리의 근육이 잘 수축과 이완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운동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찬바람이 있을 때 운동하지 말고. 그래서 오후에 운동하는 것이 제일 쾌적한 것이에요. 그리고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갑자기 세게 운동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보세요. 심장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속력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착하고 시동을 확 꺼버리면 엔진이 망가집니다. 쉽게. 그러한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운동 5분 정도 마무리 운동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서 격심한 운동으로부터 준비 운동 격심한 운동 그 다음에 조금 완화된 운동으로 심장의 박동수를 서서히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운동요법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운동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운동 심하게 하면 활성산소가 몇 천배 몇만배 나와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과도한 운동 선수들이 오래 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세상 빨리 떠납니다. 오히려 평균 수명이 그래요. 권투 선수들이라든지 씨름 선수들 이러한 과격한 운동을 하는 분들 뭐 검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극도의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심한 운동하고 잠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심한 격한 운동하면 잠이 잘 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우리의 몸을 적절하게 훈련하고 우리의 마음의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시기와 때와 종류를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을철에 우리가 늘 이제 9월, 10월 되게 되면 맞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독감 예방접종이에요. 독감 예방접종. 왜냐하면 12월이 이제 독감이 유행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올해는 어떠한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이 잘 맞으면 독감이 확장되는 양이 매우 적습니다. 올해도 독감접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까지 이제 피크가 올라가고 11월까지는 대부분이 다 하시는 게 좋아요. 노약자분들은 특히 하셔야 됩니다. 100%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 노약자분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65세 이상 이런 분들, 어르신들에게 그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접종은 두 가지가 있는데 3가가 있고 4가가 있어요. 뭐 좀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3가는 뭐고 4가는 뭐냐. 꼭 무슨 뭐가 좋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중요한 거예요. 3가는 3가지의 바이러스, 인플루엔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거예요. 4가는 글자 그대로 4가지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거죠. 그 인플루엔저 중에는 A, B, C가 있는데 C는 좀 거의 없으니까 제쳐놓고 A형과 B형이 있어요. 이 A형은 대표적인 것이 신종플루, H1N1 신종플루예요. 그리고 A형 중에서도 또 한 가지는 H3N2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그것은 홍콩 독감이에요. 그러니까 신종 독감과 홍콩 독감이 바로 A형 독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3가에도 있고 4가에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 3가는 이제 B형은 한 가지만 야마가타라고 하는 그러한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4가는 빅토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독감 바이러스를 추가로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그 바이러스를 불화시켜가지고 거의 거반죽여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A형은 B형보다도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전파력도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신종플루 무섭잖아요. 그 주위만 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독성이 강해요. B형은 독성은 좀 약합니다. 전파력도 조금 약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A형은 폐렴이나 이러한 합병증을 일으키는율이 굉장히 큰 반면에 B형은 주로 소화기 질환을 동반하는 거예요. 구토증 막 감기 걸리면 여러분 막 매식 꺾고 구토증이 나고 설사도 하는 거예요. 설사. 이것은 A형이 아니에요. 이건 B형입니다. B형. 그래서 그 야마가타하고 빅토리아. 이 B형의 대표적인 바이러스 균주가 두 가지인데 이런 네 가지를 동시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학과를 맞는 것이에요. 뭐 상가마저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왕이면 사학과를 맞으면 비용을 좀 더 내고 사학과를 맞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건 비용이 드는 문제니까 그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효과가 딱 2주 후에 나타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감이 딱 이미 유행하고 나면 2주 동안 안에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냐. 6개월이에요. 6개월. 1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소멸이 돼요. 그 효과가. 그래서 대개 여름에 우리 독감 유행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또 한참 유행이야. 그래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러한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런 데 갈 때는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때 그 효과가 조금 사라질 때예요. 사라질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철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운동과 또 독감접종. 그리고 전염병 중에서 찐득이로 감염이 되는. 또 유행승취렬이라든지 렙토스피라라든지 쭈쭈가무시. 뭐 이러한 것들이 유행입니다. 그건 주로 그 들에 들쥐들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들쥐들이 배설물을 통해서 그 들에 그냥 뿌려지면은 거기서 노출된 그 다리라든지 노출된 손으로 그걸 만지거나 거기서 누워 있거나 이럴 때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행승취렬은 언제 이게 알게 됐는가. 1953년도 갑자기 그 주한 미군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들이 3천 명이나 한탄강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갑자기 온몸에 막 피가 취렬이 생기고 피하취렬이 생기는 거예요. 열이 고열이 나면서. 이게 뭐냐. 봤더니 이게 유행승취렬이라고 하는 그 진단명이 그때 생기게 된 거예요. 처음 발견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호왕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한탄 바이러스 이것이 바로 한탄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행승취렬이 생긴다는 것을 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그래서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탄 바이러스 백신도 주로 교회에서 이러한 산이라든지 들에서 많이 이러한 벌초를 하거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미리서 그 가을철에 한탄 바이러스 백신을 맞추는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피부에 관계되는 것. 이 가을철에 피부염이 잘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피부염에 잘 걸리는 이유는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이에요.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부염에 잘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가공식품들 이런 것이 우리의 면역체계를 결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토피성 피부염 또 머리에 검은색 아니면 노란색 물을 들인다거나 염색할 때 이러한 물질들이 면역체계를 결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토피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히 방안 습도를 좀 자주 올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청소를 좀 자주 하고 또 환기를 한 서너 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가습기를 깨끗이 청소해 주면서 습도를 좀 올려주는 것이 가을철 피부 건강에 또한 아주 중요한 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화평이 육신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므로 이 겨울철에 왜 마음의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그래서 특히 그 겨울철 날 많이 생기는 마음의 질병이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래서 왜 우울증이 많이 생길까.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햇빛하고 연관이 있더라. 일조량이 여름보다는 훨씬 줄어듭니다. 갑자기. 그러면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돼요. 비타민 D 합성이. 그렇게 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햇볕을 쪼는 거예요. 한 두 시간 이상 이렇게 햇볕을 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타민 D 합성이 잘 된다.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비타민 D 검사를 해서 이것이 30 마이크로그램 이하가 됐을 때 비타민 D 주사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 세인 야코브스라는 하스피럴 병원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특히 가을철에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해지더라. 그런데 그 비타민 D의 부족이 우울증을 일으키는데 75%의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우리가 햇빛을 잘 쬐는 사람은 따로 약을 먹을 필요가 없고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햇빛에 잘 노출되지 않는 분들은 비타민 D 검사를 해서 좀 맞아주는 게 좋은데 그러나 무분별하게 나도 맞춰주시오 나도 맞춰주시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맞고 또 좋으니까 또 맞춰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비타민 D가 너무 많아지면 골다홍증이 생겨요. 우리 뼈에 있는 칼슘을 갖다 그냥 뽑아내버려요. 그래서 혈액 속에 칼슘이 많아져가지고 결석을 또한 일으킵니다. 결석을. 그래서 신장결석, 요로결석, 담석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검사해보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이러한 칼슘 섭취라든지 골다홍증 여부 골다홍증이 심한 분들 비타민 D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적절하게 관리를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특히 계절성 우울증에 걸기가 쉬울 때가 바로 가을인데 그 가을날 우울증이 생겨있을 때 혹시 내가 일조량이 햇빛에 쪼이고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냐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또한 여성들 흥이 갱년기 장애 중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몸과 마음, 마음과 몸이 계속 교차하면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그러한 과학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진리의 과학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화평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이 뇌의 번영계에 영향을 주고 뇌의 번영계에 감정뇌가 또 여러 가지 또 세로토닌, 도파민, 에피네프린 이러한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추진력을 높이고 이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예요. 육신의 생명은 마음의 불안과 우울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로 주고받는 호환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몸과 마음 속에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건강이 마음의 건강이에요. 예를 들자면 갱년기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여성의 몸 속에 난소해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니까 거꾸로 우리의 마음의 영향을 미쳐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되죠. 거기 되면 노아드렌 분비되죠.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피곤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까지 잘못된 파장과 에너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우리 양자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항상 교차돼 있어요. 이렇게 교차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파장이고 사실은 몸의 물질도 물질적인 것도 파장해요. 그래서 그 파장이 서로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육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과학이에요. 성경적인 의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 나서 먹을 것을 주고 말이에요. 힘을 얻게 하고 엘리아도 말이에요. 지쳐서 호랩산으로 그냥 40주야를 달리기 전에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차라리 나를 주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쓰러져 있을 때 천사를 동원하여 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도록 해서 힘을 얻어서 그 음식의 힘에 의지하여 40주야를 쉬지 않고 호랩산까지 도달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가을철에 중요한 것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차원에서 예수님 다이어트를 통하여 또 적절하게 예수님께서 하루에도 20kg, 30kg를 빠른 걸음으로 운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여 건강을 유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루에 만보 이상 일주일에 다섯 번, 네 번에서 다섯 번 하루에 50분 정도 이상 한 시간 이상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영적 관리입니다. 영적 관리 우리의 몸과 혼과 영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셔서 몸을 만드셨잖아요 그런 몸을 만든 후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후하고 불어넣었어요 이게 바로 르하흐 바람이라니 바람 숨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흐로 푸뉴마 바람이라는 것이죠 바람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예요 사람의 영도 푸뉴마고 또한 성령도 푸뉴마인데 성령에는 뭐라고 하냐면 푸뉴마토하기오스 그래서 좋은 선한 영이다 성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인 영을 후 불어넣었을 때 어떻게 살아있는 영이 돼서 그때 혼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혼이 자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조상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 푸뉴마토하기오스와 우리의 영인 푸뉴마가 이게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그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과 같이 아무런 기능을 발휘를 못해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혼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고 부끄러움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운 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냥 가리고 말이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숨었잖아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의 조상 아담이 두려움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통이 그렇게 되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불안입니다 마음의 염려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때 영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백을 찾고 어떻게 주를 찾아서 내가 살 길을 강구하다 보니까 각양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겨요 밤잠 못 잡니다 식욕이 떨어집니다 화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격동하고 분노하고 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하마르티야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범죄했을 때 영이 차단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해져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육신의 질병이 걸리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에 타락하고 나서 육신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모든 그 근원이 뭐예요 죄 죄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게 된 거고 육신이 생노병사의 문제가 바로 죄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시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본죄이시고 하나님의 제2위인 성장 하나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시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시고 정죄함을 받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시도를 바라보면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안에서 예수 그리시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죄사함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회개함으로 거꾸로 돌아가니까 거꾸로 영적 이제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혼의 문제가 생겼고 혼의 문제로부터 육신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영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고 화평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 천국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도 재생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넝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부조화해서 조화로 나쁜 에너지 자장해서 진리의 자장 생명의 자장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전인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전인적 치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바로 혼과 육이 동시에 치유함을 입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건강은 뭐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맨 먼저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가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오호라 나는 죄인이구나 오 선생이시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는 죄인으로서 이니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의 베드로가 한 고백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치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공해 이 세상은 얼마나 죄악과 허물과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과 동생애와 여러가지 이러한 것으로 꽉 차있잖아요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모든 미스미디어 인터넷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것은 모든 타락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마귀의 군안 공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그 마귀의 유입 속에서 세상을 잡고 있는 마귀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가 이 모든 미스미디어를 인터넷과 컴퓨터와 방송과 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로 꽉 차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마치 아담이 선악과의 그 아름다운 모습 먹음직한 모습 탐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것을 따먹은 그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다가가고 귀려 들려오고 보이는 것 먹음직한 것 이걸로 인해서 끊임없는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는 것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윗을 질투했어요 자기의 사실은 사회 아닙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전쟁 나가서 다윗이 승승장보고 걸리앗을 그냥 물멧돌 하나로 그냥 땅에 눕혀버리고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엄청나게 그냥 다윗을 높이니까 거기에 질투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왜냐 보기만 보면 창을 던져서 죽이는 거 몇 번 당했으니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라마나옷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는 곳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생도들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기숙하는 곳이에요 라마는 바로 사무엘이 거주하는 지방의 이름이에요 라요트 라요시가 하는 것은 집단 거주지 기숙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라마나옷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스파이로부터 그리고 나서 사울이 야 부하에게 가서 저놈 잡아라 그래서 그 사울의 전령들 부하들이 그 라마나옷 바로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이 있는 곳에 갔더니 그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그들에게도 예언이 임해버린 거예요 죽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잔뜩 살기를 띄고 갔는데 그곳에 딱 들어서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바로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압도를 당해버린 거예요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더 강한 부하들을 보내서 했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부하들도 가자마자 다 나가 자빠질 뻔 가까이 가면 그냥 자빠집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은 그들과 똑같이 그래서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그 라마나옷으로 지금 갑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에서 있는 야 라마나옷이란 어디에 있노 저쪽으로 저기를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급히 가는데 가까이 다가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성령의 압도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무 성령의 불과 능력이 뜨거우니까 더워서 옷을 활딱 다 벗어버렸어요 나체가 되어버렸어요 나체가 되어서 밤과 낮 그냥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을 높이고 예언의 은사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임하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도 아무리 살기를 가진 자도 성령이 임지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타면 그 사람을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에요 죄인 들입니다 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누가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곳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질투와 쟁투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임지하는 겁니다 임지 성령도 임지하지만 사단도 임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평화의 도구에 그 시편 쓴 사람 있죠 그분이 술의 전도를 제자들과 한번 갈 때 한 마을에서 전도하고 다른 마을로 언덕을 넘어갈 때 그 마을을 보니까 꼭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져서 그 위를 보니까 아니 마귀들이 그냥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 여러분 하늘에 어디에 뭐가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내어 쫓으니까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 마귀가 땅에 확 떨어져 버린 거라 그러니까 전쟁이 확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의 영안을 열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그 분위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분열과 시기와 쟁투와 우와 좌와 갈라져서 너가 우냐 너가 좌냐 이것만을 선택해 이게 지금 악한 영들이 이 나라의 위에 지금 꽉 붙들고 있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해야 돼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나라의 미래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주님이 타스리는 이 지역사회 이 나라가 되었을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철 건강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 분위기 속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인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사상과 세상적인 어떠한 철학에 여러분 속임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을철 건강 영혼이 잘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몸이 강간해지는 그야말로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참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